미로를 스크래치에서는 어떤 재미난 게임을 구현하였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클릭하였더니 핑맨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키로 시작을 알리면 방향키로 방향만 조절할 수 있고 계속 자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우치!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떤 알고리즘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계속해서 핑맨이 무언가 홀린듯이 처음 자리로 계속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미로가 정해진 연두색 킬이 아니라 배경인 핑크색으로 가게 되면 원래의 처음 위치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오늘 끝날 수 있을까요? 지름길로 이렇게 통과하면 하트까지 꼬림 어? 2단계가 되니까 확실히 속도도 빨라지고 색도 바뀌었습니다. 어? 여기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왔더니 잘했다고 칭찬해주네요. 이 미로를 구현하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 걸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핑맨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하겠죠? 빛발 클릭했을 때 어떤 위치, 정해진 위치에서 계속 움직이게 하는 건 어떤 블록이 필요한 건가요? 네, 모양 바꾸기가 필요한 거죠. 모양을 바꾸는데 계속 똑같은 모양, 두 가지 정도의 모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방향키를 눌렀을 때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은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키를 눌렀을 때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계속 관찰해야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 핑맨 앞에 이 아이가 계속 입을 벌리기 때문에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 판단하기 쉽도록 검은색 점을 찍어놨습니다. 요렇게요. 요것이 어디에 닿았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겠죠. 연두색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었고요. 핑크색 또는 보라색의 배경에 닿았을 때는 그렇죠. 원래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색을 정해주는 것도 있었고요. 단계가 바뀌고 나서는 그 색도 다 달라져야겠죠. 그럼 하트에는 어떤 재료들이 필요할까요? 처음에는 빨간색 하트였다가 핑맨이 와서 터치가 되고 나면 바뀌죠. 그땐 배경도 바뀌고 하트도 바뀌었죠. 네. 역시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을 써줘야겠죠. 자, 이정도 재료 같이 봤는데요. 여러분이 더 필요한 재료들 봐서 여러분만의 멋진 레시피 디자인 해보실까요? 이번 미러에서 탈출하기도 꼭 미션 수행하시고 이따 만나길 바라겠습니다.